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특란도 특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특란도 특강은 킬러 유형 분석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킬러 스킬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체화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특란도 특강으로 일반적으로 개념 강의를 여러분 다 수강을 하고 개념 공부를 완료하고 기출문제 풀이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 특란도 특강으로 기출문제들의 고난도 문제들까지 다 모든 걸 다 풀어보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킬러 주제들에 대한 기출문제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강좌가 특란도 특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풀이들, 기본 기출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특란도 특강으로 넘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심화 기출들을 다루는 강좌가 기출 300이라는 강좌잖아. 기출 300의 후수강 강좌라기보다는 기출 300을 풀어보고 특란도 특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특란도 특강을 하면서 기출 300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기에 심화 기출 문제들이 킬러 주제의 유형으로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특란도 특강이랑 기출 300은 같이 해도 되고 기출 300을 먼저 또는 특란도 특강을 먼저 하고 기출 300을 푸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제 커리로 따진다면 그 개념완성 있잖아요. 무라일체 개념완성에서 기본 기출 문제들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개념완성이 끝나고 바로 특강특강으로 들어오면서 기출 300을 활용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제와 구성. 자, 현재 3월 이제 하순 정도 되는데요. 3월 하순에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월 학평이 끝난 직후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강좌. 알겠죠? 필요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책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특강의 분석집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 해설집이 아니라 문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층 분석이 되어 있는 분석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라던가 알고리즘 그리고 해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분석집인데요. 두 가지가 같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특강. 전체 문항 수는 228문항. 리뉴얼은 약 40%. 즉, 작년 강좌에서 40%의 문제가 교체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냥 실전 예상 N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상 N제가 아니라 킬러 유형들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체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교체될 필요는 없어요. 예상 문제로 모의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겨두고 신유형들로 이제 40%를 리뉴얼한 교재가 바로 이 특강도 특강입니다. 전체 5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단원 이야기는 할 거고요. 5개 단원 16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강도 특강이다. 자작 문항이 분석을 해봤을 때 66% 정도의 자작 문항을 가지고 있고요. 34%의 기출문항을 고난도 기출문항들만 포함을 하고 있는데 고난도 기출문항들은 1단원과 2단원 앞부분에만 중점적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문제하고 그리고 실전복습 문제로 되어 있는데 케이스 문제는 대다수가 자작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전복습 문제에만 고난도 기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 기출은 이제 주제별로 16문제가 있거든. 그것은 기출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출과 실전복습에만 기출 문제들이 들어 있고 케이스 문제들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문풀의 원칙들을 알려주고 킬러 유형들을 접근하는 접근법을 알려주는 케이스 문제들은 거의 자작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집은 회동문항이 들어 있고요. 핵심 원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 추가된 게 분석집 앞쪽에 킬러 스킬들을 정리해 놓은 핵심적인 개념 정리가 되어 있다. 스킬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실전 300개만 앞으로 놀았었는데 올해부터는 특나우 특강의 분석집에도 킬러 스킬들이 정리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2024학년도에 9월 평가원과 수능에서 빗면에서 높이차 유형이 고난도로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테마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알겠죠? 매년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빗면에 높이차 유형이 에너지 파트 맨 뒤쪽에 붙어 있어. 원래 그 전진 배치를 맨 앞쪽으로 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상 뒤쪽에 배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뉴턴역학과 에너지의 가장 뒷부분에 빗면에서 높이차 유형이 새로 신설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분석집은 회동문제랑 핵심원리 그리고 알고리즘과 해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책으로만 공부하기에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게 상세하게 해설집, 분석집을 구성을 했다. 알겠죠? 자, 강의 교재 구성 5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1단원은 뉴턴역학, 2단원은 에너지, 3단원은 특산성이론, 4단원은 연력학, 그리고 전자기장이 몇 년 전에 신설이 되어서 작년에 좀 신설이 됐죠? 전자기 파트가 요즘에 준킬러, 킬러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동 파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파동 파트는 준킬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준킬러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단원은 뉴턴역학에는 빗면 유형, 실이 끊어지는 유형, 평균 속력이 활용, 운동력 보존까지. 에너지는 시간 공감 통합사고형, 공면 유형, 중력장래 용수철, 그리고 통합에너지 유형, 그리고 테마 다섯 번째로 빗면 높이차 유형. 이게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최근에 그 20번으로 출제되는 것은 여기 통합에너지 유형과 빗면 높이차 유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이제 재수생들이나 연수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강의를 들었을 거 아니야, 특강을. 들은 애들이 있잖아. 안 들은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작년에 막 여러 번 풀어봤을 때는 앞부분에 변화가 조금 적고요. 뒤로 갈수록 변화가 좀 커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너희들이 어? 작년과 변화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부분들은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유턴역학들을 훈련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변화가 조금 적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많이 주지 않았고요. 이 뒷부분, 여기 뒷부분부터 여기 통합에너지랑 빗면 높이차 유형, 그리고 뒤쪽에 특상이나 그리고 전자기장 파트가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들을 더 보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여러분들이 전자기장 파트가 요즘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테마는 아주 상세하게 나누지는 않고, 그냥 전기력과 자기장으로 크게 나눴지만, 문항 교체가 좀 많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 완전히 높이차 유형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제작을 해서, 완전 새롭게 느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는 약 40강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카테고리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문제하고 실전복습 문제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케이스, 실전복습, 케이스, 실전복습, 이 두 개가 카테고리를 나눠져서, 케이스 문제들을 먼저 쫙 이제 볼 수 있게 하고, 실전복습 문제를 쫙 볼 수 있게, 특특은 전문항들을 모두 강의를 수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정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케이스 문제는 모두 보고, 실전복습 문제는 선별적으로 수강을 해도 되지만, 실전복습 문제도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케이스 문제랑 실전복습 문제를 모두 강의를 수강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요. 업로드가 한 3에서 5강 정도까지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3월 말에 개강을 해서 5월 정도에 끝날 거예요.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모든 강좌가 완료가 된다. 두 달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늦어도 5월 말, 전체 40강 정도 구성이 되고, 한 강당 한 50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문제는 73문항 정도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전복습 문제는 139문항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기출은 지금 빼놨어. 알겠죠? 대표기출은 뺐습니다. 대표기출이 한 16문제가량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에서 구성하는 것은 문제 유형, 케이스 문제들, 문제 유형에 따라서 핵심적인 스킬들을 알려줘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4페이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일관적 풀이법을 설명합니다. 물론 뉴턴욕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해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해법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기 전에, 자기만의 무기를 갖는 문풀 핵심 스킬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 풀이를 지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다양한 해법은 실전 300에서 내가 많이 다뤄주고요. 특나와 특강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풀 수 있는 일관적 풀이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등급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1, 2등급 엔트리까지, 1등급 엔트리까지는 올라가고, 그 1등급 엔트리 안에서 최상위, 만점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풀이법, 그렇죠? 뭔가 유형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바로 나의 풀이가 곧 길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직관풀이들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나와 특강에서는 유형을 분석하고, 실전 300에서는 유형을 잇는다. 실전 300이라는 커리가 이 강좌의 후수 커리가 되는데, 유형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풀이를 지향을 해야겠죠. 그래서 특나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위 등급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관적인 풀이법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것들을 훈련을 하시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일관된 풀이에서, 여기서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응용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유형을 분석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조건 만점 받는 게 아니야. 분석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더 빠르게 풀이를 할 것은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라든가 실전 300이라는 전범위 예상 N제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풀의 원칙을 체화한다는 느낌으로 케이스 문제들을 강의를 듣고, 실전복습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학습법 1회독과 2회독, 최소 2회독을 해주셔야 해요. 두 번은 푸셔야 됩니다. 전체 200문항 가량 되기 때문에 200문항 두 번 정도 푸는 것은 필수예요. 3회독이나 4회독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은 기본적으로 본 책에 문제가 한 번 들어있고요. 그 밑에 그림을 다시 넣어놨어.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수 있게 모든 문제들은 밑에 그림이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회독할 수 있게 분석집에 다시 한 번 문제 풀 버전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림만으로 따지면 그림이 세 번 들어가 있어. 3회독하는 친구들한테도 전달이 될, 활용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자, 스텝 1. 첫 번째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단원별로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핵심 정리를 해드리면 책에는 그냥 빈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리해 주는 것들을 손으로 한 번 써보고 정리 한 번 해보세요. 알겠죠? 강의 들으면서 한 번 써보고,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노트에다가 옆에 특특노트라고 또 빈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다시 한 번 써봐. 알겠죠? 꼭 써보는 훈련을 좀 갖도록 합니다. 들은 것들을 정리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강의를 듣고 단원별 핵심 개념들을 필기하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페이지로 아주 작게 공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스텝 2, 대표 기출 문제들을 나와 함께 이제 풀어 나갈 거야. 그래서 테마별로 대표 기출 문제들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알겠죠? 스텝 3는 케이스 및 실전 복습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 한 문제당 한 5분 정도로 제한 시간을 두고요. 개별 문제들을 한 번 풀어봐. 그 다음에 케이스 문제랑 실전 복습 문제들을 해설 강의를 수강했으면 좋겠어. 한 번쯤 풀려고 노력을 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의만 딱 들어서는 아무래도 좀 효율이 좀 떨어질 거야. 그래서 한 번 미리 한 문제당 5분 정도 시간 잡고 풀어보고요. 5분 정도를 맥시멈으로 해서 안 풀리면 그냥 바로 해설 보시면 돼요. 괜히 막 그걸로 다 그냥 해설집 찾아가고 보지 말고 강의를 일단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맞아.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그 시간들을 분배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서 그리고 해설집도 활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풀이법들을 꼭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오른쪽에 케이스 문제들은 특히 정리하는 빈 공간을 많이 마련해 놨어. 거기다가 낙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 풀면서 도전을 했지. 그 다음에 강의를 보면서 필기를 했지. 그 필기한 것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꼭 하셔야 돼. 필기를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문제들을 보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훈련을 하고 그걸 다시 한 번 정리해라. 그 풀리법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 해법 노트라고 해서 옆에 정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놨으니까 이해한 후에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특특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과제예요. 강의를 듣고 이해했다. 이해한 것들을 알고리즘 형태로 정리한다. 알겠죠? 그리고 2회독을 할 때는 분석지, 분석집에 특특 핵심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알겠죠? 본책에는 빈자리를 남겨놨지만 분석집에는 핵심 원리를 복습할 수 있게 새롭게 올해부터 내용들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 듣고 필기를 혼자서 정리 한 번 해보지만 분석지에 보면 다시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두 번 확인할 수 있게. 알겠죠? 그리고 또 문제별로도 핵심 원리들을 아래쪽에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핵심 원리들을 보면서 또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았어요. 자, 전문항 제풀이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추천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약전문항들을 선별해서 파이널 기간 중에 반복 숙달을 하면서 모의고사라던가 실전 300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반드시 2024 수능에서 여러분들은 물리학원 만점을 쟁취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